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대북 관련지로 대박나는 법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투자자 여러분,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4월 27일부터요. 지난주 금요일 사이 이 일주일 동안 이걸 테마로 가장 많이 오른 거래소 종목을 보니까요. 부산 산업이었습니다. 무려 151%가 올랐고요. 코스닥에서는 SG라는 회사였는데요. 81%가 올랐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거래소의 현대건설 우선주를 비롯한 건설, 가스관, 철도, 시멘트 종목 일부가 50% 넘게 올랐고요. 코스닥의 비료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이런 종목들 갖고 계셨구나. 새로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아마도 이분들은 연휴가 좀 아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. 하루라도 쉬지 않고 올라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하루 휴장이었으니까 말이죠.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개방이라는 이슈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큰 흐름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.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고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.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팔아야 되나 또 더 화끈한 테마주 없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. 저도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. 그리고요. 그런 심정을 폄하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.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당연하고요. 그 고민의 결론을 우리의 투자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시라고 외쳤던 정치인 테마주 같은 저급한 테마와는 조금 다른 이슈라고 봐야 될 겁니다. 아마 지난 연휴 기간에 대북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속이 좀 타셨을 겁니다. 곧 발표할 거라든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미뤄지고 있고요. 존 볼튼 외교안보보좌관은 핵 폐기와 별도로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에 완전한 폐기도 병행돼야 된다고 치고 나왔죠. 또 북한은 오랜만에 미국을 비난하는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. 판문점으로 결정될 거라든 회담 장소도 다시 싱가폴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라고 하고요. 글쎄요. 기대가 우려로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잡혔던 주말이었습니다. 이 불안한 분들은 급등한 관련주를 팔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사려던 분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미뤄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. 당연히 많이 올랐던 폭등한 주가는 조금 빠져지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. 워싱턴과 평양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? 많은 이런 정도의 산통도 없이 북미 관계가 완전한 핵 폐기와 수교 또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조금 고쳐드셔야 될 겁니다. 흔히 불안하면 지는 거라 지는 거라고들 하죠. 이번 국면에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불안해야 하지 않는 분들일 겁니다. 아니 엄밀히 말해서 불안을 조금씩 줄이는 분들일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까? 방법은 있습니다. 먼저 이번 남북경협도 북한의 개방이라는 테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. 그렇다고 전혀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. 포트포의 일부를 가져가시라는 거죠. 남북경협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소외됐던 보유주들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테마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향시키는 재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 관련 종목을 고를 때 이번 테마가 아니더라도 손이 한 번쯤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만약 이번 테마가 아니었다면 손도 대지 않았을 종목은 정말 손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화끈한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요. 여러분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 너무 뉴스를 따라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요. 뉴스는 실제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전해집니다.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다 된 것처럼 또 악재가 나오면 끝난 것처럼 전달이 되기 십상이죠. 특히 이런 민감한 이슈에 눈에 띄는 기사를 쓰고 싶고 또 독자나 시청자들을 잡아두고 싶은 그 심정 이해할 만합니다. 뉴스에 집중하기보다 제대로 된 분석을 더 많이 보시고 듣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주식이 대박을 낸다라고들 하죠. 맞습니다. 꿈이 있으니까 예금 안 하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. 그러나 혼자만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확률이 큽니다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꿈을 꿔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. 당연히 그 꿈을 실현할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. 그런 주식을 찾으시려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저희 증시라인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 증시라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